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을 받고 돌아와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다 알린 후에 다 함께 한마음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핍박받는 모든 글소인들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권능에 사용된 헬라우 케이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과 발이라고 할 때 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뜻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신다는 역사하시는 손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미리 기록해놓았다는 기록하시는 손의 뜻이 있습니다 앞뒤 연관된 부분을 들어볼 때 기록하시는 손이 해석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이 사건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의 헬라우 프로오리세는 미리 결정하다 로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인생의 운명과 만물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사상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누가는 주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대적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 대적들은 패배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단어 중에 하감하옵시고의 헬라우 에피데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방해하거나 응분의 처벌을 내릴 목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당하는 위협에 대해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섭리자와 감찰자이시며 교회는 그의 통체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대적들이 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핍박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말의 중요한 점은 병고침이나 이적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 예수의 메시아 되시움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도권을 인정하시는 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해져서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마귀의 공격 즉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뒤로 물러서거나 핍박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 위협을 하감하옵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